재물이 부자들의 경고다. 들으라 부환자들아. 내게 이 말 고생을 내게 울고 통곡하라. 부자다. 많이 가져야 부자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물을 쌓아놓는 것. 이것을 아마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말 고생을 내게 울고 통곡하라. 나의 재물은 썩었고. 쌓아둔 재물이 재물이겠습니까? 재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이 재물이고 또 재물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은 나눔이야 나눔.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줄 얘기하는 것처럼 샘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퍼내야 맑은 물이 나오듯이 가진 재산을 쌓아놓으면 그건 썩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줄미공고 경고하냐면 그렇게 쌓아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도 주었을 겁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도 재물을 모기 위해서는 각양 여러가지 편법을 써야 되고 그래야 모아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이 경고하는 건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 생산이 없는데 많이 지불하라는 건 아니지만 생산이 있다면 거기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삶에 연락하고 하라고 하는 건 자기들의 삶에 화려한 삶을 살고 그저 이렇게 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받아질 상처들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피난 시절에 그리스도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때 태어나서 살아보면 한 집에 방을 하나씩 얻어가지고 정말 뱃집이 살죠. 그러면 전기세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냥 1원 더 내고 덜 내고 싸우고 이럴 때 그때 그 생각이 나고 우리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세상 사람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가십시오. 1원 더 달라고 하면 1원 더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그게 야박하게 들렸는데 우리도 힘든데 1원이라도 덜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세상이 정한 기준에 그냥 그렇게 줘서 하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의 보면 상상 참 대단한 말씀을 그때 하셨다. 그때 그 생각들이 있어서 아직도 어릴 때 들은 얘기지만 지금은 누가 계산할 때 오케이 그냥 세상이 정한 기준에 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야박하게 계산해서 받아내고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자기의 삶을 아주 윤틱하게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모습들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쌓아놓고 하면 그게 썩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두 사람이 돈 좀 벌었어.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병 들고 죽어가네. 쓰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살만 하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청년이 자 이제는 내가 많이 쌓아놨다. 창고도 많이 짓고 많이 했다. 내가 이제 편안히 살자. 라고 할 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혼을 오늘 이 밤에 내가 거두면 누구의 시대이겠느냐라는 말을 하죠. 글을 보면서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너의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참 이게 그러니까 줄 걸 주지 않았을 때 그 주지 않았던 받지 못했던 그 싹시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싹들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듣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차하고 연락하도 하여 도사라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오른 자를 정지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옵니다. 대항하지 못하죠. 종호분이라는 사람들,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주인이 들켜준다고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참죠. 그렇게 이제 부자들에게, 재물 쌓은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또 그 대신 또 싹스를 받을 사람들, 일꾼들에게 하나님을 위로합니다. 자, 너희가 오른 자를 정지하였도다.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들을 기다린다. 자, 세상에서 얽매워서 뭔가를 하나를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받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 그냥 참으라. 참으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보상할 것이다. 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이렇게 맺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아요. 끝까지 언제? 비가 올 때까지.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되니까.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1년, 2년 비가 오지 않고 싶지요. 그러면 완전히 못 삽니다. 땅이 마르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를 내려서 햇빛이 아무리 뜨거워도 수분이 있어가지고 온도를 조절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인도에 와 그 전에 작년인가 보니까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쩍쩍 깔라지잖아요. 그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온도를 조절해 주지 못하니까 그냥 온도가 50도, 60도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아스팔트 걸어다니지 못해. 쭉쭉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한 2년, 3년만 안 오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이 은혜를 기다린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이다. 농부가 하늘만 보고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 그렇게 기다리면 주께서 보상하신다. 여기서 강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두 번째 오시니까 재림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공중강림은 강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림하고 재림하고 좀 이렇게 분별했었으면 써야 되겠는데 주께서 공중강림을 분별하신다. 대산로전소 우장에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공중강림하셨다가 혼인잔치 끝나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강림을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또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서 계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보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보상을 하실 것이다. 형제들아 주의의 이름을 말하는 선재를 선재들로 고난과 오래참을 본삼으라. 그리고서 인내하라고 말씀하면서 요베의 인내를 얘기하죠. 요베의 인내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고 친구들이 떠나고 마지막에 남은 아내까지 그냥 뭐 이렇게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또 자기 몸에 온전히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제에 앉아가지고 벅벅 긁고 있는 그 심정은 우리가 차마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뭐예요?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히 결말이 있다. 할렐루야. 신앙은 결말이 있다. 그 결말을 보여요. 우리가 그 결말을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원망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결말이 뭡니까?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결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결말이라는 것이. 그 결말이 훤히 보이는데 파악 이 땅에서 그냥 뭐 니잘라니 내잘라니 원망하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베의 인내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요베의 인내 뒤에 결말이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인내하라. 할렐루야. 주의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주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품으시고 안으시고 싸움하시고 꼬매시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등자를 낳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다. 의인의 간구는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 엘리아를 봐라. 엘리아가 기도했더니니까 3년 반 동안 할렐루니 다쳐져서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렸다. 보지 않느냐. 엘리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배고픈. 엘리아도 배고픈. 밥 먹고 뭐 하다 할 일 가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엘리아는 특히 하나님 능력을 봐도 특별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정이 똑같아. 아프고 배고프고 뭐. 아마 엘리아도 화나면 욕도 했을 것이다. 여기가 성정이 똑같아니까. 그래도 그가 기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상할 것이다. 뭘 더 받겠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부자들의 경고는 쌓아두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이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강림하셨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난다. 위로할 자는 위로하고 거둘 자는 거두고 사랑할 자는 사랑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강림하신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들림받아야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성정이 어떤이냐. 우리가 똑같은데 그가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늘문을 닫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했다. 기도로. 마찬가지다. 성정이 똑같아 너희들과.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면 하늘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예요. 그렇게 그 결말을 요베의 인내의 결말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줄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